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여자는 개성이 너무 강해. 여행 가이드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가이드 역할은 하나도 못해. 잘 팔리지도 않는 데다 책을 산 손님들이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었어. 그래도 아쉽네. 몬드편은 모험일기 같아서 재밌게 읽었는데. 아무튼 여긴 없어. 정말로 읽고 싶으면 상구야라는 분께 가봐. 거기는 아직 있을 수도 있어. 상구야? 상어르신은 경책 산장에 살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수집하셔. 성질이 고약하시긴 하지만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땐 입담이 넘치지. 어르신은 리월항에 계실 때부터 내 단골 손님이었어. 지금도 가끔 절판된 책을 보내주곤 해. 절판된 책이라 하셨습니까? 그럼 이미 절판된 신소 절극록 유권이 그에게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실례의꾼. 소생의 이름은 행추. 그저 우연히 길을 지나던 애서가라네. 우리 둘 다 책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함께 경책 산에 상구야라는 분을 찾으러 가지 않겠나? 같은 애서가끼리 사양할 필요 없어. 여기에 티바티 유람 가이드 리월 편이 있는지 물어보자. 그 책 완전 재밌어! 신소 절극록 제6권. 내가 오랫동안 찾아다니던 거야. 이 책을 찾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갈 수 있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아이고, 하늘이 날 망하게 하는구나. 하늘이 날 망하게 해. 어? 무슨 일인가?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여기에 절판된 책들이 많다고 들었어. 우린 티바티 유람 가이드의 리월 편을 빌리러 왔어. 책 얘기는 꺼내지도 마. 짜증나 죽겠으니까. 층암 거연이 봉쇄된 뒤부터 광석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 우인단도 여전히 음모를 꾸미고 있고. 해금을 모으기 위해 내가 애지중지 모은 책들이 모두 저당 잡혔단 말이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아니, 내 인생이 사라졌어. 내가 평생을 모으고 지켜온 건데. 내 책들이 전부 사라졌다고. 하아, 너희한테 화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루빨리 대금을 구해서 책을 다시 돌려받아야지. 대화할 기분 아니니까 더 할 말 없으면 어서 가봐. 설마 신소 절극록 6권마저 저당 잡히신 건가요? 어? 그 책을 알다니 넌 좀 품격 있군. 흠, 그럼 우린 품격이 없다는 거야? 그건 시대적 의미를 지닌 기서야. 처음 출판됐을 땐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았지. 그러나 그 책은 무협 소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많이 바꿔놓았어. 그 뒤로 모방자들도 많이 생겨났지. 제일 처음 출판됐을 땐 양이 매우 적어 단번에 절판됐었어. 나중에 추가 인쇄 버전의 스토리를 보충하기 위해 6권을 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그 뒤로는 재간되지 않았죠. 맞아, 그렇다니까. 워낙 희귀한 거라 아무리 돈이 부족해도 그것만은 내놓을 수 없었어. 그렇다면 아직 가지고 계신다는 건가요? 그래, 내게 남은 유일한 애장서야. 어이, 상씨! 질질 끌지 말라고. 우리 어르신이 너무 봐줘서 그래? 그 콜라피스, 팔 거야 말 거야? 무제공을 화나게 하는 건 우인단을 화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걸 모르진 않겠지? 또 왔군. 그렇다고 콜라피스를 3알의 가격에 팔 순 없잖아. 그렇게 되면 내 책들을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지도 몰라.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책을 볼 건지 밥을 먹을 건지 정하기나 하시지. 아니면 책 싸들고 관으로 들어갈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장사란 서로 원해서 하는 게 도리인데 어찌 판매를 강요하십니까? 넌 또 뭐야? 너랑 무슨 상관인데? 소인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위협지사 고아파 횡추입니다. 고아파, 고아파래! 들었어? 이 시대에 아직도 고아파를 들먹이는 사람이 있다니! 부대가 끊겨 몰락한 작은 문화잖아. 그런데 정의를 행하겠다고? 정의와 신분은 관계없습니다. 당신도 그저 하인일 뿐인데 주인의 힘만 믿고 허세부리며 버젓이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 자식! 너 딱 기다려! 아주 작사를 내줄 테니! 그리고 상시! 그 광석은 싫어도 무조건 팔아야 할 거야! 아휴,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저런 놈한테 못 살겠다, 못 살겠어! 그나저나 그 책을 저에게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야, 됐어. 나도 다른 사람이 내 걱정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아까 내 편을 들어줬으니 어서 책 들고 가버려. 감사합니다. 이 책을 3년 넘게 찾았는데 책을 빌려주신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됐어. 고아파 제자에게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으니까 잊지 말고 책을 돌려주기나 해. 야! 그냥 이렇게 가버린다고?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잖아! 여기 서서 책 보는 게 네가 의를 행하는 방식이야? 아휴, 재밌군. 재밌어. 이런 일도 있었다니. 야,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 그렇군. 역시 많은 사랑을 받는 데엔 다 이유가 있었어. 야! 아아악! 맞아. 헐값으로 광석을 사겠다고 상 어르신을 괴롭히다니 강도랑 다를 게 뭐야. 나도 껴줘. 뭐야! 우리가 하는 말 다 듣고 있었잖아! 상황이 나빠지면 이 책도 결국 저당 잡히실 게 뻔해서 빌려온 거야.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 책이야. 상 어르신께 했던 말이 빈말은 아니야. 은혜를 받았으면 갚는 게 협객의 대이지. 이 책은 일단 내가 대신 보관하고 나머지 책들도 내가 다 받아오고 말겠어. 당연히 있지. 이미 실마리를 잡았으니 세세한 부분만 생각해보면 돼. 음...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줘.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아직도 여기 설정되고 있네. 정말 내가 말로만 겁주는 것 같아? 두부파는 사람도 실력도 없으면서 간덩이만 부었군! 아, 실수! 고화파였지? 고화파, 맞지? 개미가 큰 나무를 흔들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 라는 말이 있죠. 뭐? 어디서 유식한 척? 보물 잡아! 돌아가시죠. 전 강압적인 장사는 용납 못합니다. 게다가 제가 신세진 상 어르신의 일이라면 더더욱이요. 이 자식! 이 자식! 또 상씨를 도우려고! 나를 잘못 잡았군! 봐! 오늘은 우인단의 어르신이 계시니 고화파 놈들이 수십 명이 있어도 어림없어! 소생, 비록 나이가 젊지만 그래도 강호에서 몇 년을 구른 몸 악한 자세를 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본때를 보여주마! 허리춤에 달린 게 그냥 평범한 옥이 아니라 신의 눈이었다니! 오늘은 이만 보내주지! 두고마!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하... 저들이 정신 차리길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군. 아니, 그건 오해야. 아까 그자가 한 말은 화가 나지만 고화파에 대한 평가는 사실 틀린 말이 아니야. 문파를 다시 일으키고는 싶지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 지금은 그냥 물러났지만 분명 다시 찾아올 거야. 나도 알아. 내 은인에게 해를 끼치진 않을 거야. 장사에는 상도가 있는 법. 이 일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어. 우인단이 어느 상인의 편을 띄는 경우는 드문데... 아까 그 하인의 태도를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 분명 더 깊은 유착이 있는 걸 거야. 아까 그들이 언급한 무제공이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 있어. 그는 리워랑에서 눈에 띄는 저택에서 살고 있지. 너희가 가서 단서를 찾아봐줘.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그럼 넌 뭘 할 건데? 나? 아, 난 또 알아볼 일이 있거든. 음... 나중에 리워랑의 옥경대에서 만나자. 진짜? 그냥 우리한테 귀찮은 일을 떠넘기려는 건 아니고? 오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 부분은 참으로 절묘하고은 절묘해. 으으, 짜증나 죽겠네. 나 얘 때려도 돼? 알았어. 하지만 날 화나게 만드는 사람한텐 전부 이상한 별명을 지어줄 거야. 저 녀석은 이제부터... 책벌레야! 누구냐? 응? 그렇다면 미리 알려줬을 텐데. 어르신은 오늘 중요한 일이 생겨서 모든 약속을 취소하셨습니다. 중요한 일? 요즘 어르신께서는 중요한 사업 때문에 바쁘십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귀빈을 모시러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셨나? 죄송합니다. 어르신께서 말하지 말라고 특별히 탕구하셔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 아닙니다. 기분을 상하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은 지금 신활원에 계십니다.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발 어르신에게 이르지 말아주세요. 우리 어르신께서는 또 중요한 일이 있으시니 여기까지만 하지. 우리 어르신과 무제공의 사업 얘기가 잘 끝나서 네 무례함을 잊길 바라라고. 고,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의 모든 사업에 암왕제군의 가호가 있길. 히, 너한테 이런 재능이 있는 줄은 몰랐네. 히히, 고마우면 맛있는 디저트 사줘. 경비병이 말한 귀비는 오인단인 것 같네. 응, 그럼 신활원으로 가자. 신활원은 사람이 많으니 우리가 섞여 들어가도 알아채지 못하겠지? 하지만 그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주문하신 건 반드시 마련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내가 파견한 수화는 별로 진척이 없다고 하던데. 누군가 협력을 안 한다고. 맞나? 음, 네. 원료를 구하는데 살짝 문제가 생겨 콜라피스를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그 상구야가 안 팔더라도 다른 사람한테서 사면 되니까요. 그럼 다행이고. 전에 말했었지. 오인단은 결과만을 중시한다고. 주문 완료를 위해 오인단이 어느 정도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만약 시간을 못 맞춘다면. 우리는 공짜로 호의를 베풀지 않아. 잘 알죠.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실망시켜드리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성과를 확인해보지. 씻어. 빌어먹을 상구야. 무제공은 역시 우인단과 한통속이었어. 책벌레 쪽엔 진전이 있으려나? 어서 한번 가보자. 다른 볼일이 있다면서 신비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장소만 바꿔서 책을 읽고 있잖아. 그렇군. 내 예상과 비슷해. 정말 예상이란 걸 해보긴 한 거야? 방법은 이미 생각해뒀어. 이 편지를 비운 상의의 가복에게 좀 전달해줘. 그럼 알아서 처리해줄 거야. 난 사정이 있어서 너희와 함께 갈 수 없어. 편지의 내용은 굳이 볼 필요 없어. 때가 되면... 그, 이게 글씨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음... 그러니까 볼 필요 없다고 했잖아. 안 봐도 전혀 문제 없다고. 그 사람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비운 상의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거긴 리월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상의잖아. 우릴 도울 이유가 없을 텐데. 리월에 와서 자주 들었던 이름이야. 이것저것 벌이는 사업이 많다던데. 그렇게 큰 상의가 도와준다면야 좋겠지만... 정말 우릴 도와줄까? 그건 걱정 마. 내가 알기로는 그들도 나처럼 의협심이 넘치니까. 이 진심이 담긴 감동적인 편지를 읽는다면 반드시 도와줄 거야. 무제공을 단단히 혼내주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해. 그리고 난 이 일에 내가 개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길 원치 않아. 어째서? 상구야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거 아니야? 거사를 마치면 옷을 털고 자신의 공로와 이름을 숨긴다. 이게 바로 협객의 근본이야. 물 한 방울의 은혜라도 넘치는 샘물로 보답하라. 난 그저 은혜를 갚는 것일 뿐. 인정을 베푸는 것도 보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야.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냥 책이 읽고 싶은 거잖아. 그럼 비윤상의의 가복에게 편지를 전해줘. 지금 아마 유리정 근처에 있을 거야. 내 말 무시하지 말라고! 실례하오만 부탁할 일이 있소. 우선 이 편지부터 읽어보시게. 편지요? 아, 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뇨, 아뇨. 그냥 혼자만의 추측입니다. 일단 편지 내용부터 읽어볼게요. 아휴, 정말 알아볼 수 있을까? 저거 진짜 티바트 공용어가 맞긴 한 거야? 역시 이 글씨체는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글씨체가 아니지요. 두 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희 비윤상의가 두 분을 모시도록 하죠. 서두르실 것 없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모두 이해했습니다. 다만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두 분께서는 유리정에 앉아 잠시 간식을 드시면서 풍경을 감상하고 계세요. 저희의 작은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와, 맛있는 거다! 우리한테 이런 대접을! 손님 접대는 비윤상의 필수 덕목입니다. 귀비인이 오셨는데 소홀히 대접할 수는 없죠. 저를 따라 이쪽으로 오세요.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아예 쫓겨날 줄 알았는데... 책벌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 줄은 몰랐어! 오래 기다리셨죠? 비윤상의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제공은 돈과 권력을 모두 지녔으니 어지간한 수단엔 꼼짝도 안 할 겁니다. 이런 짓을 다신 못하게 하려면 상 어르신과 똑같은 고통을 맛보게 할 수밖에 없죠. 무제공은 콜라피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니 리월에 모든 콜라피스를 매입한다면 무제공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장인도 원리 없이 물건을 만들진 못할 테니까요. 그렇구나! 그럼 그 녀석도 우인단한테 납품할 수 없겠네! 하지만 이렇게 넓은 리월에서 콜라피스를 전부 사드리는 건 어렵지 않을까? 네, 단시간 내에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편지에 적힌 대로 두 분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리월 시내에 점포가 몇 곳 있어요. 지도에 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층암거연에도 아직 판매되지 않은 콜라피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사드려야 돼요. 마지막은 바로 상구야가 가지고 계신 것들입니다. 응! 신의 점포 세 곳, 층암거연, 상구야! 기억했어! 물론 구매 비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와! 모라를 이렇게나 많이! 유리정을 통째로 빌려서 한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겠어! 이런 일은 예전에도 몇 번 있어서 이젠 익숙합니다. 두 분은 거래만 성사시켜주세요. 운송과 같은 번거로운 일들은 전부 비운 상위에 맡기시면 됩니다. 구매가 모두 완료되면 비운 상위에 참고해서 재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녀석, 말하는 건 영 믿음이 안 갔는데 일처리는 제법 야무지네. 그럼 순서대로 움직이자. 먼저 리월항, 다음엔 층암거연, 마지막으로 상구야! 안녕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모든 콜라피스를요? 어... 사실 다른 손님들에게 콜라피스의 주문을 받아놓긴 했는데... 모두 구두상의 계약이라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이것저것 따지느라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죠. 비운 상위였군요? 하... 역시 리월의 상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계약서를 쓰죠. 다른 계약들이라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직 계약금도 안 냈는데요, 뭐. 장사판에선 흔히 있는 일입니다. 저희 가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친구. 미안해. 물건이 다 떨어졌어. 다음에 다시 와줘. 아, 스네지나야의 상품을 사러 온 줄 알았어. 콜라피스가 있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모두 스네지나야의 공장으로 보낼 거라 소맨은 안 해. 수요가 적으면 관리하기가 번거롭거든. 미안. 아, 그, 그렇구나. 잠깐 생각 좀 해볼게. 좋아. 그럼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해주면 돼. 휴, 리월 사람들은 역시 돈이 많네. 뭐야? 조용히 좀 알 수 없어? 모두? 미리 말해두지만, 내 점포 규모가 작아 보여도 공급원은 일반적인 루트 외에도 비공식적인 루트도 있어. 정확히 얼마나 살 건지 말해봐.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걸 모두 꺼내면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될걸? 비, 비운상회? 아, 그, 그런 거였으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았나? 비운상회라면 문제없지. 어서 계약서를 쓰자고. 네, 바로 물건을 준비하지. 헤헤, 순조롭군. 역시 돈이 최고야. 다음은 승함 거연이야. 빨리 가자. 야, 친구. 그래서 살 거야? 말 거야? 저기, 혹시 당신이 콜라피스 채굴 담당자야? 아, 드디어 왔군. 비운상회에서 리월항의 모든 콜라피스를 구매하고 있다길래 너희가 여기로 올 줄 알았어. 여기에 아직 운송하지 않은 콜라피스가 있어. 가격만 제대로 쳐준다면 바로 너희에게 팔게. 상대 쪽도 높은 가격을 불러서 이 물건들은 700만 모라는 줘야겠어. 뭐? 리월항에서도 다 해서 200만 모라도 안 썼는데! 어쩔 수 없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물건을 얻는 법이니까. 나도 너희에게 팔면 계약을 어기게 되는 거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너희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나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살 거면 사고, 안 살 거면 돌아가. 그래, 알았어. 비싸면 비싼 거지. 우리가 살게. 이제부터 이 사람한텐 물건을 4배 높은 가격에 팔라고 어르신께 말씀드리자. 에? 그, 그럴 것까진 없잖아. 아니, 그러지 말고. 너네 돈도 아닌데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구는 거야? 아무리 상의 돈이어도 너무 많이 쓰면 어르신한테 면목이 없잖아. 그냥 당신 이름을 대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우릴 곤란하게 했다고 일러 바치는 수밖에. 아,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비운 상의에 말하지 말아줘. 그런데 이 광석들을 운송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몇 대가 추추족의 습격을 받았거든. 정확한 장소는 나도 모르는데 그걸 회수하지 않으면 나도 팔 수가 없어. 네가 좀 찾아줄 수 있을까? 총 다섯 대야. 만약 전부 찾아오면 바로 너희와 계약할게. 다, 당연하지. 난 리월에서 계속 장사하고 싶다고. 어쩔 수 없네. 가자. 어디 보자. 어? 바로 저거야. 목표 발견 확인 완료. 찾았다. 전부 다 콜라피스야. 이따 비운 상의 사람들을 가져갈 거니까 위치를 기록해두자. 담당자가 총 다섯 대라고 했으니 다 찾은 거겠지? 가서 그에게 전하자. 휴, 날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맛있는 거 사줘야 돼. 다섯 대의 위치를 전부 기록해뒀어. 이제 콜라피스를 우리에게 팔 수 있는 거지? 응. 정말 고생 많았어. 바로 계약하자. 너희 어르신께 잘 좀 말해줘. 좋아. 완벽하게 해결됐어. 헤헤. 나 장사에 좀 소질 있는 것 같지 않아? 헤헤. 이제 남은 건 상구야의 콜라피스 뿐이야. 마침 잘 왔다. 요새 무제공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 이상히 하던 참이었어. 어찌된 일인지 아니? 이제 걱정 마, 상구야. 더 이상 무제공이 귀찮게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뭐? 그,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아, 이제 알겠어. 너희도 그쪽 업계 사람인 게로군. 무제공의 일을 가로채르는 건가? 아,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봐선 몰라. 그, 그래도 삼 아래는 못 팔아. 육 칼은 돼야 나도 남는 게 있다고. 헤이, 싸게 팔 필요 없어. 우리는 시장가에 살 거니까. 뭐? 지, 진짜 시장가에 사는 거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이고, 이 광석들로 정말 돈을 벌게 될 줄이야. 근데, 이렇게 팔았다가 무제공이 다시 찾아오면... 우리가 안 온다고 했으니까 안 올 거야. 아, 알았다. 어찌됐든 지금보다 상황이 나빠지진 않겠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콜 라피스로 뭘 하려고? 흠, 사실 우리도 의뢰를 받은 거라 자세한 건 묻지 말아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권선 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법이지. 가자. 비운상의 창구에 재밌는 구경하러 가야지.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두 관객이 빠질 순 없지. 흠, 말은 쉽게 하네.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넌 뭘 했는데? 그야, 당연히 신소절극록을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신의 창구와 악의 검, 미루와 미양. 앞에 다섯 건의 이야기는 기이하고 절묘하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도저히 제 유권을 묘사할 만한 단어는 생각나지 않아. 세상에서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는 건 그분뿐일 거야. 그래서 그게 무제공이랑 무슨 상관인데? 감탄한 것뿐이야. 예상을 벗어나는 일은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주 좋았어. 이곳의 결말도 내 예상대로 잘 마무리되면 좋겠군. 뭐, 뭐야? 이 나만 모르는 것 같은 분위기는? 그, 그럼 왜 창구에서 재미있는 일이 생긴다고 한 거야? 생각해봐. 무제공은 리워를 샅샅이 뒤졌지만 콜 라피스를 전혀 구하지 못했어. 그럼 그는 두려움에 떨겠지. 재료 없인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고 결국 오인단에 눈밖에 날 테니까. 그런 상태에서 비운 상의의 이름을 들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다급하겠어.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진 무제공이 언제 이렇게 당해봤겠어? 분풀이를 하고 싶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든, 그는... 너희들이었구나. 상구야를 도운 놈들이. 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어디에서도 콜 라피스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비운 상의가 몽땅 사들였던 거였군. 희귀한 광석도 아닌데 한순간에 공급이 끊기다니. 일부러 날 골탕 먹이려고 이런 짓을 꾸민 거냐? 은혜를 갚는 것일 뿐 누군가를 골탕 먹이려던 건 아닙니다. 불의를 보면 팔을 걷어붙이고 돕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본때를 보여준다고 했던 건 분명 그쪽 사람들일 텐데요? 흥! 주제도 모르고 설치긴. 그럼 나도 긴 말 안겠다. 어르신! 여기 있는 콜라 피스들을 전부 빼앗아 주십시오! 잘못된 결정을 내렸군. 제법이군. 평범한 녀석이 아니야. 이렇게 싸우다 보면 손해가 막심하겠어. 놈들은 곧 나가 떨어질 겁니다. 계속 공격하세요! 콜라 피스를 전부 뺏어란 말입니다! 우인단은 니놈과 사업상의 협력 관계일 뿐. 내 수아들을 데리고 이런 소란을 피우라고 한 적은 없을 텐데. 무, 무슨 말씀입니까? 어르신! 저, 저도 주문을 맞추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은 너 혼자 알아서 해라. 가, 가지 마세요! 어르신! 어르신! 도련님!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어디 다치진 않으셨어요? 여기 이 소엽께서 도와주셔서 별 탈 없어. 도련님! 도련님! 니, 니가 비운상의 도련님이라고? 딱히 신분을 숨긴 적은 없습니다만, 전 고아파의 제자이자 비운상의 회주의 둘째, 행추입니다. 젠장! 니놈한테 당하다니! 무제공! 사업하는 사람이 강제로 남의 것을 뺐다니, 너무 격떨어지는 행동 아닙니까? 사업적으로 해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콜 라피스가 없다면, 우인단이 당신을 어떻게 할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젠장! 말해!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상 어르신에게 4마리 가격을 요구하셨으니, 갚아야 할 건 갚아야겠죠. 시장가의 3배, 어떻습니까? 날강도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살 건가요, 말 건가요? 난... 알았어, 사면 되잖아! 돈을 마련해 올게! 됐지! 비운상의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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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비운상의 도련님이라고? 우리가 쓴 그 셀 수 없는 모라가 다 네 금고에서...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돈도 벌고, 무제공도 혼낼 수 있는 일거양등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이제 그만 놀려. 가족들은 내 글씨를 한눈에 알아보니, 이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 내가 계속 책벌레라고 놀렸는데! 무협소설에서 온 돈 많은 도련님이 화가 나면 사람을 시켜서 손발을 잘라간다던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하지! 미안! 아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넌 날 수 있으니까 발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 좀 살려줘! 제 눈빛 완전 살벌해! 장난은 여기까지 하자고. 이번 일은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잘 마무리됐어. 이 신소 절극록도 정말 흥미진진했어. 너희가 나듯이 상구야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사실, 난 한 게 별로 없어서 감사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어. 되려 이 일과 관련이 없는 너희 둘이 끝까지 도왔지. 이렇게 의협심 넘치는 벗을 사귀게 되어 아주 만족스러워. 도련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르신께서. 아, 그 일 말인데! 아버님께 이번에 사태를 해결하면서 돈을 꽤 벌었다고 전해줘. 이번 공으로 며칠 더 자유를 얻을 수 있으려나. 신소 절극록에서 언급한 비경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데. 이 말만 번드르르하지. 결국 직접 가기 싫단 얘기잖아. 만약 상구야께서 감사 인사 외에 감사 선물도 준비하셨다면? 선물? 그, 그럼 한번 가질 수 있지. 아,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도련님을 말릴 순 없겠죠. 저, 저는 두 분이 당연히 알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책 반납을 부탁할게. 2년이 되면 다시 강호에서 만나자. 그럼 이만! 드디어 왔구나. 오늘 아침 전당포에서 내 책들을 모두 돌려줬어. 다 자네들이 도와준 덕이지. 정말 고맙네. 정말 고마워. 아이, 그런 말 마. 이번 일은 나한테 아주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우리 상시 집안도 원래는 리월의 대가문이었지만 내가 젊었을 때 벌인 사업이 모두 실패해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수년간 돈을 열심히 모았어. 내 가문의 희망을 모두 이 콜 라피스 사업에 걸었지.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난 이 황량한 산속에 묻혔을 거야. 상구야도 도련님이었을 줄이야. 어? 무슨 뜻이야? 어, 아무것도 아니야. 참, 우린 책을 돌려주러 왔어. 어, 신소절 극록이구만. 그 고아파 녀석이 왜 갑자기 코빼기도 안 보이나 했네. 좀도둑인 줄 알았어. 고아파가 그렇게 형편없어? 그 문파는 몇 백 년의 역사를 지녔고 잘 나갔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문파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쇠락했어. 문파가 부활하려면 새로운 인재가 필요한데 계속 쇠락하는 문파에 들어올 인재가 있나. 그냥 악순환인 거지. 요즘 고아파의 젊은이들은 예를 들면 그 녀석 은혜를 갚는다더니 너희들만 못하잖아. 에이, 그러거나 말거나. 참, 티바트 유람 가이드의 리월 편을 찾았었지. 이미 준비해뒀다. 그냥 가져. 돌려주지 않아도 돼. 그리고 작은 선물이지만 이걸 받아줘. 광석도 팔았고 소중한 책들도 돌아왔고 정말이지. 에? 뭐야? 뭔가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설마... 그 좀도둑이 바로... 바로...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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